미리 준비하는 여름 특집 8번이세요 또 선물 들어갑니다 여름이 되면 짧은 일정으로 부담없이 갈 수 있는 가까운 나라 대만으로 여행을 많이 가십시오 대만에서 여행 리스트 유치를 위해서 하나 최대 20만원 상당의 대만여행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행지원금 당첨되셨다면 이 지원금 이 아무지게 또 쑥 쓸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만에 가면 크리스로 불러야 하는 시마트로 가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뛰고 있었다 접근성이 좋고 일단 우리랑 취향도 좀 비슷해가지고 음식이 나야겠고 이 맛은 완전 진짜 맛있는 것 같고 이마트 포일리즈 업무의 추천 여론의 시간이 필요하잖아 여행하며 명소 등료리아, 라세에서 먹투어 할이야 쇼크인 시간 따로 내기 힘든 분들 많으셨죠 포일리즈 업무 24세는 진짜 다 먹을 때 상하세요 여행 일정 다 마치신 뒤에 마지막 밤 세이마트 포일리즈는 들으셔서 먼저 틀에 포럼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쟁이기 탭, 치아도 포럼으로 담아야겠죠? 그런 식으로 못 써야 돼요 또 초콜릿 젤리 유장한 붕이 초콜릿 닭터클 젤리, 마트로 남아줍니다 야 industri 우яти 두세는 다 완벽하게 해당 프랑스스 라 bowling에서 덮 konuş는거죠 자 processo 이렇게 넘치기까지 가벼운  réussorde 전발indo outlin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